안녕하세요 몰컴입니다. 나싱틴의 필드인 개나무숲 필드로 돌아왔습니다. 이날 사용된 장비는 VR16과 KG웍스 KP17를 사용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첫번째 게임은 이 필드가 처음이라 다른 팀원들을 뒤에서 따라갔습니다. 18명, 18명. 18명, 12명, 31명. 18명, 12명. 18명, 13명. 어디있어? 어디? 뒤끝에 나 바로 앞에 나무가지 길어도 상관없어 바로 앞에 나무가지 길어도 상관없어 뒤끝에 뒤끝에 하아~~ 어리마 와 바로 위로 올라올다 바로 위로 올라온다 오늘의 주인공은? 오늘의 주인공은? 다음 게임은 진영을 바꾸어서 아주 빠르게 적진을 향해 뛰어가기로 했습니다. 흑흑흑흑흑 흑흑흑 흑흐흑 어 으 아 서로 어리둥절하는거 겁나 없게 내가 어 어 아 어 아 이거 뭐야 이 아 위험하다 이거 아 아 밤송이 아 상대팀 저격수에게 저격당한 전사였습니다. 다음 게임은 배터리를 7.4V에서 11.1V로 교체한 뒤 진영을 바꿔서 대나무스반으로 들어갔습니다. 상대팀에서 10.2V를 이끌게 됩니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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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리야 11점 이리지 ah 에어 으 으 으 아 아 으 으 아멘 다음 게임은 진영을 바꿔서 또 대나무숲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날 게임 중 최고로 찰떨렸던 상황입니다 다음 게임은 진영을 바꿔서 오늘 게임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